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현재는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현재는 다시 조금 조종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구사명은 대우 인터내셔널이 되겠고 포스코 대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식 농무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했잖아요. 미생을 찍었던 배경과 찍었던 곳이 바로 구사명, 대우 인터넷. 그 당시는 아마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을 겁니다. 미생 찍었을 당시에는. 구사명이 포스코 인터넷이 바뀌었는데 그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에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종합상사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상사기업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븐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하셨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3월 12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1조 2천억원 규모의 연구자석 수주 소식의 상승이라는 제목입니다. 1조 1,600원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의 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의 북미법인은 이날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9천억원 규모의 연구자석을 수주했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고 해당 연구자석은 중대형 신규 전기차 모델 구동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며 또한 독일 법인은 유럽 완성차 기업과 2025년까지 2,600억원 규모의 연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모멘텀입니다. 4월 18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동사는 종합상사기업이니까 관련되어가지고 물류를 왔다갔다 하잖아요. 동사는 철강, 포스코그룹이 물론 2차전지 사업도 하지만 원래 기본이 뭡니까? 옛날에 포스코잖아요. 포스코. 포스코는 뭡니까? 옛날에 포항제철소잖아요. 포항제철이 나중에 포스코라 상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철강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4월 18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바이든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추진에 반사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는 질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 올리는 정책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에 지시했다. 기존 7.5% 관세에서 25%로 올리라는 지시를 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은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고 뒤에 나왔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철강에 관련된 모멘텀이란 거죠. 아무튼 동산은 해운물류라든지 물류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관련되어서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죠. 그래서 동산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린 상태에서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재발락을 했다는 거죠.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제가 음영 네모를 찾았는데 한 번, 두 번 쌍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세 번째 바닥을 지지를 못 받고 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중바닥을 확인하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쌍바닥도 못 믿는다는 거죠. 동사 어떻습니까? 쌍바닥까지 나왔다가 세 번째 바닥을 지지 못 받고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주식농부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최대한 좀 안전하게 자산을 조금 불려나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사도 세 번째 바닥을 확인한가 싶더니 지지를 못 받고 이탈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그러면서 현재는 바닥을 다시 한 번 또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오늘 1.74% 상승하면서 4만 6,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차 저항 때는 5만 6천원, 2차 저항 때는 6만 5천원, 3차 저항 때는 7만 5천원 되겠습니다. 7만 5천원 위는 대략적으로 8만 9천원 되겠습니다. 8만 9천원 되기 때문에 8만 9천원부터 52조 신고가 구간인 9만 8천 7백원까지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는 4만 3천원 되겠습니다. 1차 저항 때가 4만 8천원 못 되겠고요. 1차 지지 때는 4만 3천원, 2차 지지 때 3만 7천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응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5만 8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25만 6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역시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현재 역시 기관도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레이딩, 보험도 최근에 트레이딩, 투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도 최근에 트레이딩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산은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동산은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과 금투 위주로 보시고 보험과 투심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은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시용비를 0.81% 아주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의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포스콜딩스가 70.8%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 시총을 볼까요? 시총 보시기에는 시총이 8조 2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동산은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동산은 70%죠. 차라리 동사 포스콜딩스가 좀 지분을 조금 오히려 시장에 내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최대 주가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덜어낸다. 혹시라도 동사에 대해서 최대 주가 블럭딜로 시장에 내놓는다. 주식을 내놓는다. 그러면 호재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흔히 보통 무상증자로 하면 호재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중에 왜 호재입니까? 예를 들면 만원짜리 하나를 5천원짜리로 또는 만원짜리 한 장을 천원짜리 10자리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유통할 수 있게 편하다는 거죠. 유통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상증자로 하면 호재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최대 주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최대 주가 지분율을 어느 정도 블럭딜로 시장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유통 물량이 증가하는 차원에서는 호재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5%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동사 최대 지분율이 좋습니다. 실적 보시도가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조 천억원대 매출액에서 올해 32조 5천원은 약간 감소하고 내년도에 다시 34조 6천원까지 증가할 곳에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1조 천억원대에서 올해 1조 8백원대가 감소하고 내년에 다시 1조 2천억원대로 다시 증가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네요. 분기 실적 보시라고 하십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분기때 영업이익 2,700억원대, 2분기때 3,500억원대, 3분기때 3,100억원대, 4분기때 2,100억원대였습니다. 작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 2,700억원대에서 올해 1분기는 2,600억원대 다소 약간 역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500억원대에서 올해는 2,700억원대 역시 아직까지는 그렇게 회복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100억원대에서 올해 2,900억원대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까지도 좀 그렇고 4분기 정도부터는 작년 수준까지 좀 돌아가서 온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썩 좋다. 말씀드릴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50% 유보율은 5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최대주가 포스코홀딩스니까 관련돼가지고 우리사주, 우리사주가 아니라 주주배정유상증이나 또는 일방부모 유상증의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3.5%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상사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거죠. 유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상사도 유통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상사기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쉽게 말하면 이마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지 않습니다. 유통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사도 그렇게 마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상 EPS는 4,219원, BPS는 4만327원 되어있습니다. 연간 맞죠? 4,219원이면 4,3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겠습니다. 4,300원이면 4만3천원은 PER 10배입니다. 현재는 PER 12배, 11배, 12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8배에서 12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평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적정 주가 구간 안에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조금 포스코그룹 그리고 관련된 2차전지주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거품이 많이 끼었는데 현재는 거품이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은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무역, 즉 종합상사 쪽에서 87% 그리고 에너지발전 쪽에서 12.8% 매출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12전을 했던 게 2012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뇌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줄 튼튼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대 주주가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공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재무줄 현재는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계사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는 철강회사 그리고 도소매 무역하는 회사, 자원개발 그리고 LNG터미널과 비금융지주회사 여러가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 관련된 사업하는 회사도 있고 풍력발전이라든지 관련된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물터미널 아무래도 상사기업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자원개발하는 자회사도 있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인터내셜 오늘 정가 46,900원입니다. 수급처럼 기관이 핸드라구인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A3 EPS가 4.1% 감소할 것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또 좋아진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연구자석 수주했다. 그래서 북미쪽에서 9,000억 원 유럽쪽에서 2,600원 정도 수주를 받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7.2이기 때문에 과외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64.9이기 때문에 과외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산수익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5만 6천억, 2차는 7만 5천억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4만 3천억, 2차는 3만 7천억 구간이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스코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